리키만의 DNA를 가진 유일한 디자인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단 한 건의 주문도 놓치지 않을 거예요. 새해에는 하나로 뭉쳐진 화합의 장에서 고객과의 소통으로 보다 나은 고객 만족이 되도록 일주하겠습니다. 내년 2017년도에는 협력사 품질 간담회나 품질정부 네트워크를 좀 더 체계화해서 사전 품질 예방에 1등이 될 수 있는 품질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2017년 리키브로 홈쇼핑사 매출 1위를 달성하겠습니다. 1등으로 달릴 수 있는 부서가 되겠습니다. 항상 즐겁게 일하는 그런 부서를 만들어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객 만족을 위한 유일한 제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. 블렌더 판매 넘버 1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뛰어다니겠습니다. 팀원 셋이서 진짜 하나가 되어서 일한다는 마음가짐으로 2017년에도 최고의 부서가 될 수 있도록 약속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